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구자읍에 위치한 비자림에 왔어요. 우중 여행이니 잘 따라오세요. 비자림은 이동거리 3km에 이동시간 1시간 난이도 하이입니다. 오늘도 시내버스로 이동합니다. 도로를 넓힌다고 오래된 산나무들이 무참히 잘려나갔네요. 개발과 보존 무엇이 답일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100m 정도만 가면 비자림입니다. 비자림은 주차료 무려 입장료 3,000원입니다. 비자림은 주차료 무려 입장료 3,000원입니다. 치마에 단단히 입고 산책합니다. 1시간 정도 걸을텐데 숲길 안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미리 다녀오세요. 마무리 하루방도 코로나 조심조심 탐방로가 파산송이로 되어있다네요 자 이제 우중산책 가보실까요 비자림은 500에서 800년생 비자나무의 2800여 구류가 밀집하여 자생되고 있답니다 비자나무 거목들이 군립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숲이랍니다 비자나무 거목들이 군립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에 따라서 비자나무 거목들이 군립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에 따라서 비자나무 거목들이 군립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에 따라서 바나무 거목들이 군립한 산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자나 북부가 설명돼요 코스가 메비우스 띠 모양으로 순한 코스입니다. 고급 가구나 고급 바둑판으로 쓴다는 비자남과 비를 맞아서 그 윤기를 더합니다. 천둥까지 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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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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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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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